20일 아침 6시 30분쯤 부안군 변산면의 한 리조트 객실 화장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10여 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. 리조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소방서는 3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투숙객을 대피시켰는데요. 그 가운데 연기를 과다하게 마신 투숙객과 직원 등 5명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증상이 경미한 6명은 현장에서 처치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추후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